오늘은 요한복음 1장 1절로 51절의 말씀을 보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시다, 말씀이 육신이 되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부터 금요일마다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독하게 됩니다 요한복음의 시작은 다른 세복음서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부터 시작하지요 하지만 요한복음은 다릅니다 예수님의 존재를 근원부터 살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조 때부터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지요 복음서를 처음 읽는 사람, 처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요한복음을 보면서 내가 믿는 예수님이 창조 때부터 계신 것을 알고 가슴이 뛸 것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시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이전에 몰랐던 복음의 신비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본문 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태초의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하고 계시지요 태초라는 말을 혹시 또 어디서 들어보셨을까요? 우리는 이 말씀을 창세기 1장 1절에서 들었습니다 태초의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그런데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이렇게 비슷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기록된 말씀은 살아있는 인격처럼 다가옵니다 과연 이 말씀은 누구를 지칭하는 것일까요? 이전의 말씀입니다 그가 태초의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아멘 요한의 말씀은 그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태초의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태초부터 계셨던 분임을 깨닫습니다 태초부터 계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고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삼회일체 되신 하나님은 서열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장 높고 예수님이 그 아래 계시고 성령님이 말단에 계신 그런 분이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는 창조시에 함께 계셨습니다 창조에 동참하셨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이 죄와 죽음에서 구원받을 수 없음을 아시고 스스로 이 땅에 오셔서 신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며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요한은 이어서 예수님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사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사역을 보면 분명해집니다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고 그 생명은 곧 빛으로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생명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증거하자 사람들의 영혼이 소생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당시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에게 눌리고 억압당하고 수탈당해서 생명을 살아있으나 죽은 것처럼 얼굴에 핏기 하나 없었던 사람들의 영이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베스다에 계실 때 유대에 있었던 사람들이 멀고 먼 길을 걸어서 말씀을 듣기 위해 몰려왔습니다 주님은 영혼이 살아서 꿈틀거리는 사람들을 기뻐하시고 베스다 들력에 몰려든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증거하셨지요 그들 속에 생명력 있는 말씀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게 먼 길을 걸어서 말씀을 듣기 위해 달려온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생명이 닿은 사람도 살려내셨지요 주님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가셔서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죽었던 나사로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걸어 나왔습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살려주셨습니다 주님은 장례 행렬 앞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때 죽었던 그 청년이 일어났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생명력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빛이었습니다 빛이 비침해 어둠이 물러갔습니다 어둠은 죄악의 권세입니다 죄악 권세인 어둠을 물리치는 주님의 능력 그 말씀은 곧 빛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은 자처럼 살아가는 사람 육신의 생명만 겨우 붙어서 일하는 기계처럼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생명력 있는 말씀이 선포된다면 우리들의 영혼이 살아날 것입니다 기쁨으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그 생명력은 말할 수 없는 능력으로 교회를 움직이게 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될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부응은 이렇게 일어났습니다 말씀이 비치면 죄가 떠나갑니다 은밀한 곳에서 독버섯처럼 퍼져나가던 죄악은 주님의 말씀이 선포됨으로 사라질 것입니다 악한 세상에 생명력 있는 주님의 말씀 빛되신 말씀이 이웃과 가정과 일터 우리의 삶 속에 선포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후 요한은 말씀이신 주님이 육신이 되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증거하지요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말씀이 육신이 되었습니다 손으로 잡을 수 있고 온기로 느낄 수 있고 열변을 토할 수 있는 말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언자들이 전한 말씀이 그들 곁에 살아 숨쉬는 육신이 된 것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 시절 이렇게 말씀이 육신이 되셨었는데 오늘 우리에게 말씀은 어떻게 다가올까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마치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앞에 서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옷깃을 여미고 경애하는 마음으로 청중하는 마음으로 받아야 합니다 말씀이 선포되는데도 불구하고 생명있는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마음을 열지 않는다면 예수님 시절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던 악한 자들과 다름이 없을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지만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처럼 오늘 우리도 생명있는 말씀을 흘려버리지 않았는지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요한은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창조 때부터 계셨음을 선포하고 그분은 곧 하나님이신 것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분 안에 생명과 빛이 있었고 그분은 육신이 되셨음을 선포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눈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제 주님의 말씀의 능력이 오늘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동력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태초부터 살아계셔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이셨고 말씀이 육신이 되신 주님 주님의 말씀의 능력이 오늘 우리와도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그럼에도 말씀이신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했는데 우리는 마음을 열어 생명있는 주님의 말씀을 받질 못해 주님과 함께 하지 못하였음을 회개하오니 이제는 말씀을 의지하여 삶이 변화되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 그리고 앞으로의 삶에 주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하여 능력있는 그리스도인들 주님과 동행함으로 행복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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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